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내 아파트를 내 아파트라 부르지 못하는 뭐랄까 홍길동 아파트 같은 그런 이상한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. 아니 내 돈 내산 내 아파트를 이건 내 아파트다 이러니까 그거는 우리 아파트다 이러는 시어머니 아니 어머니 미치지 않나요? 원제. 제 아파트를 제 아파트라고 했더니 시어머님이 기분 더럽다고 했어요. 왜 화를 내? 제목 그대로입니다. 제 돈 재산. 제 아파트를 제 아파트라고 했는데 어머님 당신 기분이 나쁘다고 했어요?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 글쎄 봅니다. 뭐 대단하고 좋은 그런 비싼 아파트 아니고요. 그냥 22평 작은 아파트를 한 채를 분양받았어요. 당연히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분양받은 거고 지금은 월세로 주고 있다가 이번에 결혼하면서 입주를 해요. 대출 없고요. 분양가보다 많이 올라서 현 시세가 한 4억대 형성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남자 쪽에서 지원 받은 거 단 한 푼도 없어요. 저 역시 지원 같은 거 전혀 원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면 되는 거지 뭐 이래가지고 그저 다행이다. 요즘에 집 없는 사람 얼마나 많냐. 이렇게 좋게만 생각을 했었어요. 참고로 식은 이미 올렸고 여기서 조금 애매한데 식만 올린 건지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건지 안 한 건지가 없어요. 그런데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. 저희 두 사람은 제 회사 근처에 있는 제 명의 투룸빌라에서 거주 중이며 만기 되면 그때 아파트로 이사 갈 예정이에요. 그리고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다가 어머님이 그래 너희 집은 어쩌냐 이래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네 조만간 저의 아파트로 들어갈 거예요.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니 사실 이미 저희 두 사람이 제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어머님이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이걸 또 왜 물어보는 건가 이런 의문은 조금 있긴 했습니다. 그런데 바로 이거 제가 했던 그 발언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. 아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이 저한테 그럽니다. 자기 아까 엄마한테 자기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했지? 이렇게요. 그래서 어 그랬는데? 그런데 왜? 이러니까 에이 엄마가 그것 때문에 엄청 분노하잖아. 이러는 거예요. 아니 도대체 이게 왜 분노할 일이야?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르겠는 겁니다. 당연히 물었죠. 왜? 왜 화가 나셨대? 이유가 뭔데? 이렇게 물었고 이때 남편이 하는 말이 너랑 결혼을 했으면 이제 지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 아파트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. 이랬다는 거예요. 아니 아무리 우리가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가 됐다 해도 그래. 이거는 결혼하기 전 제 스스로 제가 장만해온 제 개인 재산이고 절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 아파트 이 말이 틀린 표현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말이 아니 기분이 좀 그렇다 해도 그래.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인가 싶어서요. 물론 결혼 생활이 좀 오래 지난 뒤에 그 아파트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유지하는데 우리 부부의 공동적인 노력이 들어갔다면 그때는 우리 아파트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저도 꽉 막힌 사람은 아닙니다. 여하튼 이런 제 생각을 문자로 적어 어머님한테 보냈는데 아니 뭐 이런 대바라진 게 다 있냐? 이러면서 더 난리가 났대요. 차분하게 쓰고 있지만 지금 집안이 발칵 뒤집힌 상태거든요. 여러분 이게 맞아요? 아니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? 뒤에 후기 있습니다. 댓글 1번 본인 엄마가 글 알지를 해대면서 극대노 하면 그런 말 하지마. 어? 이렇게 지가 더 화를 내고 입단속을 해야지 그걸 곧이 곧대로 아내한테 전달을 했다는 건요. 이거는요. 사실 나도 기분 괘지 같았는데 우리 엄마 이것도 그래. 니 재산은 곧 내 재산이야. 오케이? 바로 이겁니다. 꿀꿀꿀꿀꿀. 되될까요? 그렇지. 바로 이거지. 에이 괘지 같은 새끼. 2번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. 그 아파트 안 들어갈 테니까 집 해주세요. 라고 하세요. 그럼 우리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. 근데 그 얘기를 전한 님 남편은 도대체 뭔가요? 지 엄마랑 같은 생각이라는 거 쓰니 설마 모르고 있는 건 아니죠? 당장 4억 해오라고 해요. 둘이 합쳐가지고 8억짜리 집을 사면 그때는 완전한 우리 집이 되는 거 아니야. 안 그래요? 대젝글. 역대 최고로 등신 같은 글이니 쓰니 당장 도망가세요. 만약 너 이거 도망 안 가면 진짜 바보천치 낭미세야? 3번 님 설마 이대로 도망 안 가고 혼인신고 할 건 아니죠? 아니라고 해 얼른. 4번 지금 쓰니 시 엄마는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쓰니의 남편 즉 지 아들의 속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. 5번 아직 혼인신고 하기 전이라면 아니지 혼인신고를 다 했다 치더라도 이건 무조건 반품해야 되는 겁니다. 아니 그 집이 왜 우리 집이야? 미친 거 아니야? 이딴 거지같은 집구석이랑 계속 연맺을 건 아니죠? 6번 시어버리도 미쳤지만 이딴 개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남편을 보니까 쓰니 이번 결혼 제대로 망한 것 같아요. 저거는 그냥 지 엄마를 핑계로 본인 생각을 전한 거예요. 이제 조금 있어봐 공동명의 하자고 개랄지 해대는 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. 물론 이유는 지 엄마가 극대노 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건데 좀 넘어가 이런 희대의 개소리와 함께 말이죠. 7번 아니 대노하면 뭐 뭐 어쩌라고 지가 뭐라도 돼요? 거기 뭐 돈 못했어? 야 아직도 일할지를 해대면 며느리가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떨거라 생각하는 종자가 있다는 게 나 너무 소름이다. 이게 더 무섭네. 8번 쓰니 얘가 지금 핀트를 못 잡네. 니 씨애미가 문제로 보이냐? 제일 거지같은 건 바로 니 남편이야 남편. 엄마가 화를 내면 그게 왜 엄마가 화를 낼 일이냐?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. 이렇게 딱 끊어내고 그 헛소리 단 한마디도 안 나오게 만들어야 그게 정상이지. 근데 이 자식은 지가 보기에도 이게 맞는 것 같거든. 그래서 엄마의 분노를 빌미로 공동명의 어필하고 있는 거야 지금. 너 아직 혼이 신고 안 했으면 얼른 물러라. 시간 지나면 너 진짜로 반 뺏긴다. 거지들하고는 절대 엮이는 거 아니야. 모르니? 9번 그래 그 아파트 쓰니 아파트가 맞죠. 아무리 우리 아파트라 말을 해도 법적으로는 쓰니 아파트가 맞아. 근데 굳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싶은데 정 떨어지게 그냥 제가 마련한 아파트로 갑니다.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? 10번 쓰니? 그래도 쓰니는 저보다 나아요. 저도 똑같이 청약받아 아파트 하나 샀는데 시모가 와가지고 보더니 아이고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. 이랄지. 참고로 쳐요. 무게 오고 종교에 그 어떤 편견도 없던 사람인데 결국 이 할준마 때문에 지독한 편견이 생기더라고. 여하튼 이때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. 이 아파트를 주님이 청약 들었어요? 아니면 내 대출 주님이 대신 갚아주기라도 한답니까? 그래요. 매매할 때 주님 인감은 어디가서 받으면 될까요? 이랬더니 그 이후로 이딴 개소리 절대 안 하더라고. 그러니까요. 추가. 그냥 우리 아파트라고 하면 되는걸. 굳이 왜 그랬냐. 이런 댓글들 다른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. 같이 노력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저희 부부는요. 아직 그 아파트에서 같이 살아본 적도 없어요. 이거 하나만 봐도 그렇죠?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파트라고 칭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어색하다고 봅니다. 아니 산 적도 없는데 무슨 우리 아파트야. 게다가 이 아파트 등기 소유자도 공동이 아니고 제 개인이에요. 아직 거주도 안 했는데 그런 집이 우리 집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. 백번 양보해서 입주를 하고 같이 사는 거라면 우리 집 혹은 우리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. 우리 집 아니에요. 그냥 내 집이지. 우리 집은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이 투룸빌라입니다. 물론 이것도 제 개인 명의 임차인이지만 어쨌든 함께 거주하는 건 맞으니까 그냥 우리 집으로 불러도 돼요. 우리 집이 맞고. 뭐 거주를 안 했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때는 우리 자산이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겠죠.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. 결혼한 것도 얼마 안 됐는데 뭐 엎어버릴까? 댓글 1번 여튼간에 결국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거 아니야. 이제 곧 반띵 당하겠구만. 2번 여기서 이혼해버리는 게 제일 좋은 선택지겠지만 그냥 이대로 살고 나중에 이혼을 한다 해도 이거는 결혼하기 전 자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도 포함 안 돼요. 그냥 온전히 쓴 이의 재산입니다. 여하튼 시모도 시모지만 이런 걸 전하는 그 거지같은 남편놈이랑 계속 살아갈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말은 안 할게요. 피임. 이거는 진짜 목숨 걸고 하세요. 제 말 아시겠죠? 3번 제 아파트 물론 그걸로 분노하는 건 오바지만 반대로 남자가 아파트를 준비하고 내 아파트 이러면 나도 기분 더러울 것 같은데 쓴 이는 안 그런가요? 너무 정없다. 아니 서로 조금만 배려하면 이런 일 안 생길 거 아니야. 왜 그렇게 딱딱 그어요? 4번 이걸로 딱 선을 그는 쓴이도 솔직히 별로고 또 이런 걸로 저렇게 화를 내는 시모도 더 싫지만 그래도 두 사람 모두 각자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이 말이지 나는 그런데 이거를 전하는 저 자식은 도저히 독해 좋게 좋게 봐줄 수가 없다 이거야. 아니 정말 이런 거랑 끝까지 가볼 생각이야 이거야 지금? 5번 끝까지 잘난 척 야 니 말은 친구 사이에서도 재수 없어. 어? 너 친구 없잖아. 이거 그냥 내 뇌피셜인데 쓴이 시험만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남편 혼자 미쳐가지고 구라치는 거 아니야? 끌 끌 끌 끌 끌 6번 어이구 이 쓴이 혼자 똑부러지고 잘난 척은 다 하더니 결국 저런 놈이랑 살아갈 생각인가 보네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거는 네 남편의 속마음이라고 알려주는데도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 너도 어쩔 수 없는 남이세구나 잘 가라 일단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쓴이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야 거기 들어간 적도 없고 그냥 내가 산 내 물건 내 건데 왜 우리 집이라고 해? 이게 좀 기분 나쁠 수 있고 반대로 시어머니는 그래도 부부인데 재산의 가치를 나누는 그걸 떠나서 그냥 저희 집 우리 집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딱딱 끊냐? 이게 기분 나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쎄한 느낌이 들죠 저런 말을 들었을 때 아유 얘가 너무 딱딱하다 서운하네 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대노를 한다는 건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쓴이도 바로 그 부분을 캐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너무 딱딱한 것도 솔직히 별로긴 해요 하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뭔가를 드러내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아시겠죠? 쓴이 시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말을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좀 거시기한 게 높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